어제 깜빡하고 이제 알칼리닛 측정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2ppm 정도 나오고 지난번보다 8ppm 정도 더 나오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명이 끄어져 있는데 퇴근하고 나서 측정을 하다 보니 우선은 밤 11시에서 11시 반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밤 11시 반 이구요 퇴근하고 나서 바로 지금 측긴 했는데 지금 137pp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가급적 측정을 하고 있구요 어쨌든 조금 상승은 했네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보충수통이 이제 2주 단위로 원래는 설정을 하려고 넣어놨는데 되게 빨리 떨어졌어요 지금 거의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3일만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선 3일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다시 이제 베이킹소다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적용을 할 예정이구요 일단은 뭐 베이킹소다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니모는 열심히 지금 VV를 하고 있고 레드들도 지금 잘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계속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지켜보고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42ppm 이네요 역시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11시에 측정을 했구요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하고 금요일까지 측정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47ppm 이네요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고 금요일도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 151ppm 이네요 이제 주말에도 한번 측정을 해서 같이 계산 좀 해 볼게요 네 오늘은 155네요 그리고 지금은 토요일이고 이제 일주일 동안 측정한 걸 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네 일주일간 이제 한 거를 정리를 해 봤구요 처음에 지난주에 업로드한 영상 기준으로는 124ppm 이라서 6.9 정도 알칼린티가 나오구요 그리고 어제 어제는 155ppm 에다가 8.6 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상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보충소송을 전부 다 소모를 했어요 2리터 기준으로 원래는 일주일 동안 이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 끊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2리터에다가 베이킹소다 2g 을 투유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구요 그래서 그것도 토요일날 딱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총 4리터가 들어간 거겠죠 이제 보충소송에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옆에는 이제 증가한 양을 써 놨는데 첫 번째 2리터 보충소송이 전부 소모됐을 때 0.728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원래는 저는 하루에 0.3일씩 올라가는 걸 목표로 했었고 이 2리터가 원래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만에 이제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원래 계산상으로는 2.1 정도가 상승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0.728 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372 정도가 이제 소모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대략적으로 3일로 나누면 하루에 0.45 만큼 소모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이제 더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어쨌든 이 일주일 동안 4리터가 들어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알칼린트는 4.2 정도 올린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작 1.736 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4.2를 투여를 했고 그 다음에 1.7밖에 상승을 안 했으니까 얘네를 빼면은 2만큼 소모가 된 거거든요 2.46만큼 그럼 얘네를 7일로 나누면 하루에 0.352 정도가 계속 계속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결론은 저는 초기에 0.3일씩 상승을 목표로 했는데 어쨌든 얘가 소모량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36을 또 상승하는 방식으로 차주에 또 진행을 하면은 이제 다음주가 되면 계산상으로는 한 10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제가 원하던 10에서 10일 정도로 이제 알칼린트를 맞추려고 했던 목표 수치에 만큼 도달을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하고 동일하게 4L에 4g을 넣어서 계속 투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8.6 정도 나오니까 아직은 조금 부족을 하니 일주일간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측정을 해 봐야겠죠 다음주에 그래서 측정을 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계산을 해 봐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호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뭐 지금 따로 구매한 건 없는데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한테 무료로 받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 있는 거는 원래 본 수조에 있었던 아칸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찰리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머쉬룸입니다 지금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넣은 지 30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피지는 않고요 밑에는 보리바 스타폴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미자리 안 보이는데 말미자리 이 녀석이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원래는 앞쪽에 있었는데 제가 먹이를 깜빡하게 안주다 보니까 아 여기는 밥을 안주는 곳인가 보다 하고 또 옮겼거든요 여기 있다가 또 옮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쪽으로 오면은 그때 밥을 줘서 이제 그 자리를 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샌드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서야 갈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사료를 투입해서 했던 거는 뭐 갈조가 올 수준 만큼 암모니아가 뭔가 많이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서야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저는 아직 박테리아를 투여를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갈조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박테리아를 다시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대략 한 5방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넣었고요 지금 뭐 박테리아를 넣었다고 해서 암모니아가 바로 뭔가 감소가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좀 더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단공간은 갈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호가 이제 보시면은 왼쪽은 어느 정도 많이 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랑 위쪽이 많이 좀 비어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그냥 대략적인 구상은 이제 오른쪽은 LPS 기준으로 뭐 해머나 톡시나 아무거나 해서 좀 주먹 많은 걸 저의 레더를 치우고 저의 가운데에 놓을 거고요 이 앞쪽은 이제 버튼들 그 다음에 이 왼쪽 위는 이제 아까 레더를 이쪽으로 위로 올려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는 제니아를 넣어서 좀 펌핑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제가 아직 안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L에 4g 기준으로 해서 더 올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알칼리니트랑 또 산호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주간 단위로 한번 촬영을 해서 제가 비교를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